1. 뇌위기 15장 말씀 오늘은 뇌위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상번제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가 건강을 얻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알지 못한 해답의 답을 찾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존재 바로 부정한 김성과 같은 존재이며 바로 부정한 여인과 같으며 또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달아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이 부정함에서 씻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날마다 상번제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상번제로 부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시선받고 우리의 부정함이 증함을 얻고 마지막 그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외기 15장 1절 말씀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르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부정한 적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에 걸린 남성은 부정하고 그가 만진 것과 그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 유출병이라고 할 때 그 몸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그런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성의 성기를 두고 또 이러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병을 통하여서 남성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형아를 생산하거나 또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산이 되어지지 않으며 또 기형적인 것을 생산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우리가 부정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 구하며 땅의 것 땅에 붙어 사는 그런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유출병 바로 우리가 우리 몸 곧 성기에서 나는 그런 유출병 성병을 통하여서 기형아를 생산하거나 또한 잘못된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부정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또한 잘못된 시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나병이 걸렸다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새를 한 마리는 잡아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그 피를 일곱 번 뿌리고 또 한 마리는 놓아주어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모습이었죠 바로 세상에서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 속건죄로 들여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출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로 들이며 또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그 유출병은 자기만이 아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 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의 죄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며 또 그 죄를 정결함을 받기 위해 불태워 없애는 바로 번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럽고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정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출병으로 우리 안에서 있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정한 존재가 되어짐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자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악함들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또한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 그 마음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유출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워하는 살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또한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속죄제로 나아가며 또 그 모든 것 죄를 불태워 없애는 바로 번제로 번제로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행하는 그 모든 행위 또한 부정한 것이 되어집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으로 쾌락을 위하여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바로 부정한 것임을 우리가 모두 부정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날마다 상번제로 날마다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랬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적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랬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인 생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바로 하나님 대신은 신랑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또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 바로 이런 존재인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 만일 여인의 피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절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게 하라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를 통한 유출 그 7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부정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부정한 것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며 바로 오염되어진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 또 유출병이 있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지만 또 7일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미워하는 마음 또 살인하는 마음 음력을 품는 마음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우리의 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하나 옆에 엎드리며 바로 우리의 이 유출병 걸린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 옆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글쓰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2절 이 귤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길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부정한 유출병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유출병이 있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유출병으로 인하여 기형아를 생산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존재이며 또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유기 15장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글쓰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을 때 아무 허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건헌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물이 가운데서 돌입혀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물이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러실 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회를 유출병이 걸려 고난을 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와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내외기 15장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바로 예수 글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유출병이 걸린 존재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인퇴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며 또한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바로 음란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로 부정한 유출병 걸린 존재이며 우리가 이 유출병이 걸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내외기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출병이 걸린 부정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는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속죄죄로 번죄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글쓰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그 부정한 존재 악함을 품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 동안 정함을 받는 그 성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유기 1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존재임을 우리가 바로 유출병 걸린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존재이며 또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두 해를 회로증 안아진 여인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품고 미워하며 음행을 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지만 바로 예수 그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것이 정화에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배 상번제로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십자가 예수 그로서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정결함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열방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예수 그로서 정결케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정결함을 얻게 하는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